국민의힘 국조거부고수 참사를 정장으로 몰지 마라. 국민의힘이 21일 이태훈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거부방침을 재확인했다. 의원총리까지 거쳤으니 당론으로 확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오고 있고, 더불어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이날 국회의 국조계획안을 제출한 마당이다. 다른 일도 아닌 158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두고 집권여당이 국민 다수의 뜻을 거스른 채 정장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개탄스럽기만 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리 취재진에 수사가 진행 중인데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의 예산안과 여러가지가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하면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쟁을 만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같은 취재로 답변서를 보냈다고 한다.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국조가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정쟁을 유발한다는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만한 얘기다. 수사와 국조를 대립적 관계로 간주한 것부터가 크게 잘못됐다. 둘은 목적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수사는 법적으로 누가 얼마나 책임이 있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국한할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국조는 참사의 원인을 여러 층이와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살피고 교훈을 도출해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본연의 목적이 있다. 이날 야3당이 제출한 계획안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경찰 수사가 지위 책임 있는 위선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국조의 불가피성을 보여준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소방노조의 고발에 밀려 지난 17일 행정안전부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집무실은 제외했다. 제도적 대안 마련이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면 참사 전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건 필요 조건이다. 성역 없는 수사를 견인한 것도 국회의 책임이다. 지금은 수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야3당은 22일까지 여당의 합류를 기다리되 23일에는 최종 계획서를 성환할 거라고 한다. 국조의 내실 있는 성과를 위해서라도 여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끝까지 계속하기 바란다. 국민의힘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명심하고 국조 거부 방침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